어젯밤 서울과 인천, 제주에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난 가운데 오늘 낮에도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. 서울이 30도, 대구 32도, 부산도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오늘 밤부터는 중북부 지역을 시작으로 내일까지 전국에 5에서 30mm의 비 소식이 있습니다. 중부지방은 내일 오전에 그치겠고 남부지역은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비는 내리지만 양이 많지 않아서 처서인 내일도 오늘과 비슷하게 덮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